오늘 짱 오후에는 어떠한 키워드를 꼭 확인하고 가야 될까요? 오늘 짱 랭킹5에서 꼼꼼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할게요. IS의 김태성 본부장, 차영주 M10 전문의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도 꼼꼼하게 이야기 시작해 볼 겁니다. 다섯 가지 키워드가 준비되어 있고요. 먼저 5위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셀부터 양극재 골고루 강한 흐름이 오전부터 오후까지 이어집니다. 어떤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걸까요? 리툰 가격이 3개월 만에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라는 부분 거기에다가 여기 리킬 가격에 대해서 4개월 만에 최고치 진단도 나왔죠. 대규모 투자 이야기까지 확인이 된 상황이고요. 100위 한대라면 안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까요? 계속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첫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원자재 가격에 대해서 꿈틀꿈틀 그리고는 이제 좀 일어서고 있다라는 분위기도 나오고 투자의 신기술의 리스크 이야기는 요즘 많이 저희 안 하고 있는 거 맞죠? 그럼 괜찮아지고 있는 것 맞나요? 리스크는 일단 팩트고요. 상존해 있는 건데 우리가 잠깐 잊고 있는 정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가 좋은 것과 안 좋은 것이 있으면 그동안에 안 좋은 것들만 계속 알려지고 있다가 좋은 것들이 알려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항상 균형 간격을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 좋은 것은 잊혀진 게 아니라 잠깐 수면 아래 내려와 있을 뿐 그런데 이제 이렇게 표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이제 이천연지가 막 올라갈 때는 즉시 격언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눈이 내리면 모든 것 세상이 다 아름다워 보이죠. 그렇지만 모든 세상 이체에는 안 좋은 것들이 있지만 눈이 그걸 덮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주가가 하락할 때는 눈이 녹은 거죠. 긍정적인 기대감이 일단 자동차가 안 팔린다. 이튬 가격이 떨어진다 하면서 눈이 녹다 보니까 안 좋은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했죠. 그렇지만 그것들이 있지만 지금 다시 작은 눈이 내리기 쌀이 눈이 내린다. 봄처럼 저는 그렇게 표현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오전에 이제 개장 때 삼성 SDI를 기준점으로 놓고 보시고 오후까지 안 밀리면 트레이딩 구간에 이번 주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이제 오후가 됐으니까 제가 답안지를 드려야죠. 트레이딩 구간에 진입한 것으로 저는 봐도 된다. 오후까지 지금 이제 SDI 지금 기준점은 그런 것 같아요. 삼성 SDI 같은 대형주가 일단 목요일 날 장대양봉을 솟은 이후에 오늘까지 횡보하면서 우상행하는 모습들 보이고 있잖아요. 이건 굉장히 강한 겁니다. 이렇게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 더군다나 거래량도 목요일보다 작죠. 아직까지는. 그렇다면 이거는 전형적인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 왜냐하면 목요일 날 사신 분들이 이틀 동안 조정을 받았을 때 불안감을 느끼셔야 되는데 그분들이 지금 매물이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요일 날 사신 분들은 오늘 100% 수익이거든요. 어떤 구간에 사셨든지 간에 그런데도 매물을 안 내놓는다? 이거는 미래를 위해서 물량을 나름대로 조금 모집한 게 아니겠나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건 미루어 짐작한 겁니다. 제가 어떤 세력을 거론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된다면 SDI가 강한 상태에서 나머지 LG엔솔과 LG화학이 따라오고 에코프로비엠도 따라온다라는 거죠. 이런 흐름들을 놓고 본다면 더군다나 포스코인터 같은 경우는 다른 재료가 있으니까 조금 논의를 친다라고 본다면 이 차는 바닷건에서 단기 반등 구간에 들어온 것으로 봐야 지금 현재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추세로 계속해서 올라간다라는 긍정적인 관점을 이제는 가져도 되는 걸까요? 그런데 중기적인 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단기적으로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중에서 가장 센 놈이 누군지 보셔야 돼요. 우리가 반도체를 볼 때도 하이닉스가 제일 센 놈이다라고 제가 항상 기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기준점이 SDI가 기준점입니다. 이게 살아있는 한 다른 것들이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조금 이번 주는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고 또 한 가지 반도체가 쉬워지는 게 2차전지한테는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또 좋은 기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반도체 이야기할 때 추가적으로 그 측면은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본부장님과도 2차전지 이야기를 해볼게요. 안 좋은 거 리스크 반영 구간 조금 더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꽤 오랫동안 했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다시 한 번 본부장님의 시선에서도 바닥 다지기는 끝나간다가 아니라 끝난 구간으로 그 이유를 봐도 되는 건지 그리고 오랜만에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셀 양극재까지 움직이잖아요. 저평가 이 키워드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최근에는 가장 단단한 이슈 단단한 시세를 연출하고 있는 전고체 쪽으로 포인트를 봐야 되는 건지 조금 더 좁혀서까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중국 전기차 시장부터 좀 이야기를 해보면 사실 이제 CATL의 해외 수출 물량의 동향이 좀 심상치 않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2021년도, 2022년도, 23년도, 24년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작년에 사실 1월부터 2월 동안 15만 대를 수출했다고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올해 17만 대 그러니까 전기차 수요 둔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만들어낸 이 전기차는 지금 잘 팔리고 있다는 부분 그러면 우리나라와 조금 다른 것은 NCM이냐 LFP 배터리냐에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가격의 차이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강점을 두고 이 중국 전기차 완성차 기업들은 지금 수출 물량도 늘어나고 있고 실질적으로 목표가 상향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지금 전반적인 수요에 대한 어떤 확산보다도 원자재단의 조금 안정화를 먼저 우선시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주가도 바닥을 잡고 올라올 수는 있지만 폭발적으로 다시 한번 시세를 내기에는 근본적으로 조금 이제 해결이 돼야 되는 전방 수요에 대한 고민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은 더 시간을 두고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신규 투자는 계속해서 제가 강조드리지만 지금 가격 충분히 저는 이용해 볼만 합니다. 하지만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워낙 한번 크게 시세를 냈고 조정을 받은 상황이라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사람들에게는 저는 아직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좀 생각하는 부분은 공급단을 조절해서 어떤 가격의 안정화를 깨하는 것은 길게 못 갑니다. 결국엔 앞단에서 수요가 늘어나야 우리나라 2차전지 관련 밸류체인 기업들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들을 좀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러려면 아직까지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기에 저는 신규 매수는 여전히 가능하나 저는 추가 매수는 조금 시간을 두셔야 될 것 같고 우리나라 전기차 관련주들이 오늘 이제 시세가 강한 쪽은 두 가지를 좀 체크를 해야 되겠죠. 첫 번째로는 전고체에 대한 정부의 어떤 지원 그리고 이제 테슬라가 정말 오랜만에 기술적 반등을 해줬기 때문에 저는 그에 따라서 힘이 좀 나오고 있지만 힘의 연속성에 대해서는 기업별로 조금 갈릴 가능성이 높다. 저도 삼성 SDI가 말하는 전고체에 계속해서 관심 있게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드나 이 몇 거래일 동안 제법 강하게 좀 시세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 정도 혹은 몇 번의 숨고르기는 좀 필요하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2차전지는 저는 지금 이렇게 시세가 날 때보다 조금 쉬어갈 때 신규 매수 접근하시는 분들은 하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2차전지에 대한 붐이 불면서 수급에서 강하게 움직이는 쪽이 쉬어갈 때를 노려야 된다라는 힌트를 주실지 아니면 이보다도 더 요지부동이었다 가격적인 메리트가 큰 쪽을 봐야 되는 건지 향후 계획을 좀 세워주신다면 일단은 진짜 어려운 선택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전고체보다는 일단 셀이나 소재 쪽을 먼저 체크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전고체가 지금 쉬어가면 셀도 소재도 같이 좀 쉬어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데 그 조정시에 무엇을 담을 것이냐라고 하면 저는 셀 소재를 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겠는가 전고체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전고체는 지금 각 기업별로 상용화하는 시점이 아직 많이 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테마적으로 좀 움직일 뿐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시선으로 봐야 되는 건지에 대한 조언까지 받아봤고요. 위원님 반도체 조금 더 더 해주실까요? 예. 이 차연 조금 더 하면 그게 이제 마지막에 김태성 본부장께서 얘기하신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렇게 결정을 내려야 될 거예요. 내가 이제 트레이딩을 할 것이냐 조금 미래를 보고 주지할 거냐고 보면 트레이딩을 할 때는 제일 센 거에 붙는 게 맞죠. 센 거가 못 잡으니까 딴 걸 잡는다. 이건 트레이딩의 개념이 아닙니다. 트레이딩은 가장 센 거에서 놀아야 돼요. 그런데 나는 좀 불안해. 센 거는 알겠는데 그러면 좀 길게 보겠다고 한다면 미래에 투자하실래요? 현재 지금 이익을 버는 쪽에 투자하시겠어요? 이런 아이디어를 2차진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가져주셔야 돼요. 미래를 보이려면 전고체를 봐야죠. 하지만 언제 어떻게 개화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당장은 지금 셀과 소재 쪽에서 돈을 벌어줘야 이 돈을 가지고 전고체로 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볼 때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지 여부를 여러분들이 저는 지금 당장 돈 버는 게 가장 확실한 캐시플로우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지금은 2차전지 가장 돈이 되는 쪽, 현금이 찍히는 쪽을 일단 볼 때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2차전지의 오늘장 분위기 그리고 추후엔 어디를 봐야 되는지에 대한 팁까지 받아 봤고요. 연결해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의 이야기를 저희 매일같이 하는 것 같아요. 올라도 하고 내려도 하고 움직이지 않아도 하는 게 반도체. 그만큼 시장 관심이 여기에 쏠려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 기회일까?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이가 먼저 반도체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엔비디아 쉬어갑니다. 포지션 정리 영향도 있다라는 조언 앞전에서도 받아본 바 있는데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봐도 될지 그리고 2차전지 시세내는 구간에는 반도체를 봐야 되는 건지 어디를 봐야 되는 건지까지 힌트 주신다면요. 일단 지난주 엔비디아가 급락이라는 표현보다 고점에서 일부 좀 쉬어갔었던 이유 중에 크게 두 가지는 첫 번째로는 임원의 매도 이야기가 좀 나왔었죠. 20만 주가 작은 물량은 아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물량 대비하면 10분의 1밖에 안 되는 물량이었기 때문에 크다라고 보기에는 다소 조금 앞뒤가 안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대신에 임원들이 매도를 했다라는 거 개인 투자자들의 투심에 불확실성을 야기하다 보니 아무래도 콜옵션 물량이 좀 많았었던 엔비디아의 청산 물량까지 합쳐지면서 조정이 나왔기에 어제 우리나라 시장 불편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잘 버텼잖아요. 특히나 또 어제 저녁에 엔비디아가 추가로 밀렸지만 우리나라 증시는 지금 디커플링 되면서 그런데 그것도 살짝 궁금해요. 미국장 대비로 잘 견뎌내고 있는 게 좋거든요. CPI 경계도 있지만 5일장 잘 가고 있는 거 좋고 다 좋은데 이거 괜찮은 건지도 약간 궁금하긴 해요. 여기 안도해도 되는 건지도. 아직은 안도를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 우리나라는 선물옵션 동시 만기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단 상승한 쪽에 조금 더 과감한 어떤 물량들이 쏟아져 들어왔다가 선물옵션 동시 만기의 수급 변화에 어떤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현재의 흐름 굉장히 좋지만 너무 안심할 단계는 아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오히려 지금 이렇게 시세를 내주면 사실 물려계신 분들보다 수익을 보신 분들이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럼 끝까지 가보자 이런 마음보다 일단은 일부 좀 매도를 하셨다가 이번 주 선물옵션 동시 만기가 있고 다음 주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있어서 언제든지 지금 시장은 출렁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미국 증시는 지금 여기서 조금 더 밀려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대신에 글로벌 증시가 기침을 하면 우리나라 증시는 않는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오히려 저는 가지고 있던 현금을 좀 써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조정 씨의 저는 반도체는 역시나 트레이딩 하셔야 된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딱 아는 종목 중심으로 좁혀서 보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테마의 영역에 수급이 조금 더 세게 들어오는 쪽이 아무래도 트레이딩은 유효하다고 봐야 되나요? 일단 트레이딩은 앞서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가장 거래량이 좀 많이 들어온 쪽을 좀 봐야 되거든요. 어제 기준으로는 테스트 소켓 쪽이 지금 가장 강했고 오늘 기준으로는 액침 냉각이라든지 이쪽이 지금 굉장히 강하거든요. 혹은 자람 테크놀로지처럼 또 유로모피카 관련한 기업들 네페스아크와 같이 이러한 쪽의 조정 순간적인 단계 조정을 보시는 게 지금 당장의 트레이딩은 맞는데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실 트레이딩을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면 차라리 저는 SK하이닉스를 기다리는 게 훨씬 더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드리겠습니다. 기다리고 계신 가격대 라인이 있으실까요? SK하이닉스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가격이라도 더 기다 필요 없다. 16만 4천 원. 왜냐하면 SK하이닉스를 살 때 내가 만약에 100만 원을 가지고 있으면 한 번에 다 살 거 아니잖아요. 최소 두 번. 많게는 세 번 정도에 나눠서 산다 생각을 했을 때 저는 1차 매수 정도는 지금 가격부터 매수를 하면서 관리를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에 대해서 미원님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잘 갔던 쪽도 궁금하지만 엔비디아가 쉬어간다면 이벤트가 많다면 그간 소액했던 쪽은 어떨까도 궁금해요. 2차전지 쪽으로 수급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그런 구간이라면 그동안 좀 안 갔었던 메모리 쪽, 공적, 장비 이쪽에 대한 관심도 괜찮을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단 조금 그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지금 관심 있는 것은 HBM,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엔비디아는 GPU니까 HBM과 관련된 거예요. HBM과 관련해서 삼성전자도 HBM 만들고 다양한 HBM들을 만들 때 그것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야 되는 테스트 속에 쪽이 올라가는 거죠. 이게 지금 가장 핵심입니다. 이 다음에 우리가 보는 것은 액침 냉각이라든지 유로모티픽 같은 경우는 이거는 우리가 미래예요. 앞서 2차전지로 보면 전고체 같은 경우예요. 전고체가 분명 우리가 쓰일 겁니다. 액침 냉각도 쓰일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당장 쓰이는 건 아니에요. 유로모티픽도 나올 거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지금 당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HBM과 후공정, 테스트 소켓 이게 핵심입니다. 여기서 넓히실 필요는 없다고 봐요. 만약에 내가 트레이딩을 한다면 주변부에서 해야 되지만 지금 우리 저희 MTN 시청자분들처럼 우리가 묵직하게 끌고 간다면 이 핵심에서 놓으셔야 돼요. 이 핵심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혼동이 오는데 같은 반도체이기 때문에 혼동이 오긴 하지만 딱 중심은 거기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용어를 쓸 때 그렇잖아요. 단어 하나가 갖고 있는 의미가 크죠. 지금 조정입니다. 조정이 갖고 있는 의미를 보게 된다면 우리가 주가가 움직이는 것은 두 가지가 같이 동행을 합니다. 뭐냐면 봉과 이동평균선이 같이 동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랑 김태성 본부장이랑 같이 산에 올라가면 우리가 주가가 올라간다면 산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같은 속도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김태성 본부장은 중턱까지 갔지만 저는 밑에서부터 헉헉 대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김태성 본부장은 중턱에 바위에 앉아가지고 차영주 위원님 언제 오시나 기다리고 있죠. 이게 조정입니다. 그러면 조정은 앉아서 기다려주는 건데 만약에 내가 도저히 못 올라가겠다. 본부장 내려와. 그러면 내려오면 그건 하락이에요. 그것죠. 둘이 만나요. 어차피 처음에 둘이 출발했다가 둘이 벌어질 때 이때 김태성 본부장이 결정하는 거예요. 차영주 위원님 기다려줄까? 아니면 내가 그냥 산을 내려갈까라는 건데 지금 하이닉스나 엔비디아는 머물러주고 있는 거예요. 이동평균선이 올라올 때까지. 그러면 이동평균선이 올라오는 기간이 얼마가 걸린다? 상당 기간 걸린다. 한 일주일 정도 걸린다. 그 기간 동안에 내가 하이닉스를 살 것인가? 고르고 거기에 조정이 안 되면 그래, 그런데 나는 정말 유로메카나 이런 것들이 빠르게 매매할 수 있어. 그러면 이 조정 기간을 매매하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반도체를 헷갈리실 필요는 없다고 봐요. 지금 다행스럽게도 마음착한 김태성 본부장이 기다려주고 있으니까 제가 올라갈 거예요. 이동평균선이 따라 올라오니까 그때까지 하이닉스를 모아가는 전략도 유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분 모두 잘 기다리셨다가 정상에 다 오르는 그림을 좀 그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반도체에 대한 의견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다른 쪽도 궁금하시죠? 조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 밸류업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갈 거고요. 주총 이슈도 있기도 해서 그리고 ELS 관련된 금융주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 해볼 겁니다. 부부장님 먼저 저 PBR주 받아주세요. 지난달에 가장 큰 재료가 아마 밸류업 프로그램이었을 거고 실망했다라는 시선도 있었지만 결국은 정말 많이 외국인 샀더라고요. 그리고 3월 들어서도 좀 이어지는 패턴이고요. 주총도 입구하니까 더 봐도 될까요? 다음 일정은 좀 멀긴 했지만 계속 활용 가능한지 수급 보면서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 포인트쯤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저 PBR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쪽이 금융주라든지 은행주 혹은 지주사 쪽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 일단 벚꽃 배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 가지 수급도 혹은 시장의 상황도 경과를 좀 지켜봐야 되나 올해 저 PBR 관련주들은 조금은 더 저는 적극적으로 볼 필요는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 PBR 관련한 어떤 세미나를 했었을 때 표창장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게 뭐야? 라고 했거든요. 내 실망이죠. 이거를 계속 곱씹어 보면 표창장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 기업 밸류에 대해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거나 없거나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정부에서 최근 들어서 지금 진행하는 다수의 정책들을 보면 조금은 과감하게 조금은 공격적으로 핸들링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저는 저 밸류업에 관련해서 사실 실망 물량이 좀 나올 때를 기다렸다가 없으셨던 분들이 저는 천천히 담아봐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 기업들을 가지고 트레이딩 기준으로 수익을 내고자 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다수가 이제 배당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있어서 좀 길게 보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금융, 은행 사실 이쪽보다는 지주사 쪽에서 일단 배당을 좀 많이 주는 기업들 혹은 아직까지도 주주 환원 정책을 공격적으로 하지 못했지만 하게 되면 굉장히 또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기업들 KCC 아니면 포스트홀딩스 이러한 쪽 저는 천천히 담아보시는 게 지금은 맞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지금 아마 이 포트에 현금이 많지는 않을 거거든요. 많지는 않기 때문에 가지고 있으신 종목들 안에서 저 PBR이 있다면 굳이 늘리실 필요는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저는 저 PBR 쪽은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밸류업 저 PBR에 대한 이야기의 큰 틀에서 받아 봤습니다. 위원님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금융조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청 상위주도 쭉 보다가 KB금융이 잘 가요. 금융조에 대한 시선이 좀 모아지고 있는데 이게 ELS 배상 여파 제한적일 것이다. 그러면서 환원책에 대한 기대를 계속 가져갈 수 있다라는 리포트 영향일지 최근의 흐름과 연관해서 본다면 더 기대 가질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단기간에 우리가 2만 원이 올랐잖아요. 5만 원짜리가 2만 원이 올랐는데 40% 정도 그러니까 20% 오른 건가 하여튼 많이 오른 거예요. 많이 오른 거기 때문에 이건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 관점으로 저는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일본이 PBR 관련이 올라가면서 워렌 버펫이 일본 주식 산다라는 어떤 트리거를 마련했다라고 본다면 오늘 조금 전에 나온 뉴스를 보니까 우리가 밸류 프로그램 이후에 영국 투자자들이 우리 쪽에 많이 투자했다. 금융 자동차를 많이 샀다라는 거예요. 그 투자 주체가 밝혀진 거예요. 누가 샀느냐라는 건데 일본은 워렌 버펫이었다라면 영국 투자자들이 은행 자동차를 샀다라는 걸 밝혀줬죠. 저는 이 PBR 밸류 프로그램은 저도 생각이 좀 바뀐 게 이거는 장기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일단 살을 빼는 거 이거는 딱 이 비유가 적절한 것 같아요. 살을 빼는 건 맞아요. 살을 빼야 어떻게 되죠? 건강해지죠. 밸류 프로그램은 우리 주식장을 건강하게 하려는 것이지 갑작스럽게 저 같은 뚱뚱한 사람 뛰어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봐요. 따라서 제가 처음에 그런 비유를 들었죠. 우리 와이프가 용돈을 안 올려주는데 내가 왜 살을 빼? 그런 강제 규정이죠. 칭찬을 해주는 것은 그냥 살을 뺄 이유가 없었다고 하지만 건강을 위해서 살 뺀다고 한다면 포트의 한 10% 내지 20% 정도를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이런 전략으로 보셔야지 이걸 갖고 트레이딩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울 수 있다. 금융주들의 저는 조금 우려하면 뒷목을 막 잡는 게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ELS 배상 한 수조 원 정도 될 것이지만 PFO가 4월 이후에 많이 터질 거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증권가에서 많이 회자되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 투자들이 잘 못해요. 총선 이후에 PFO가 갑작스럽게 탁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지금 올라간다고 너무 환호성을 지르기보다는 조금 한 템포 좀 쉬고 4월 이후에 PFO에 관련된 부분들을 보고 한번 보시는 것도 전략이 되지 않을까. 하지만 건강해지기 위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믿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두 분 모두 중장의적 관점으로 계속 보긴 해야 된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2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격 진료와 함께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이야기 조금 뭉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 이야기 봐주세요. 서울대 의대 교수 전원 사직 결정 새로운 뉴스는 물론 아니지만 무거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관련주들이 강하게 오전에 움직인 것도 달갑진 않아요. 어떤 시선으로 전략적으로 볼 수 있는 환경인지 먼저 알려주시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부산대병원에 이어서 아산병원 서울대병원 교수님들까지 옷을 벗겠다라는 건데 일단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각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인성정보가 올라갔을 때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 우리가 인성정보 같은 예를 들면 원격의료 같은 경우 우리가 대형병원에서 하는 건 상대적으로 비중은 적거든요. 지금 이제 전공의 분들이 파업을 하고 있고 교수님들까지 빅5가 참여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것과 원격 진료는 약간 거리가 있다.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었죠. 하지만 지금 정부가 여기에 나오는 걸 보니까 굉장히 강경기죠. 오늘 이제 나온 뉴스들 보면 선처라는 단어가 빠졌다라는 헤드라인을 많이 걸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나오는 게 간호사법을 정부가 반대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간호사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통과된 간호사법을 윤석열 대통령께서 거부를 하셨거든요. 이 흐름을 봐주세요. 그런데 거기 중심에 PA 간호사에 대한 인정입니다. PA 간호사는 우리가 응급실에서 거의 의사분들과 동급으로 일하는 간호사분들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전문 자격증이 있고 보수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PA 간호사를 인정하겠다고 보면 이번에 의료법 개정까지 같이 갈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원격 진료와 빅5 병원 간의 상관관계는 없습니다만 이번 사태를 통해서 정부가 의료법 개정까지 가게 된다면 원래 원격 의료도 의사단체에서 거부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골목 상권, 골목 의사분들이 사라진다는 건데 이번에 정부가 밀어붙일 가능성에 저는 무게중심을 좀 둬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따라서 원격 진료 같은 경우 다행스럽게도 주가가 바닥 기원으로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모아가는 전략도 저는 한 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이거는 파업이 끝나고 끝나서 정부가 차제 의료법을 개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기대감입니다. 그런 부분으로 조금 과거처럼 단순 테만 아닐 가능성도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해서 제약바이오에 대한 코멘트도 짧게만 미원님 부탁드릴게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HLB 그리고 오늘 오후로 갈수록 알테오제는 경고 딱지 붙은 상태에서도 한 번 더 시세를 내고 있어서 우리가 선별적인 강세를 계속 제약바이오 안에서는 말하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은 핵심은 신약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건지 간략하게만 의견 듣고 싶습니다. 비만 치료제는 언제 국내에 출시될까요? 제가 가장 먼저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어찌됐든 신약 모멘텀은 살아있어요. 신약 모멘텀과 기술 이전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 대신 조금 보이자 영역으로 들어온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보이와 계신 분들까지 서두르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한 축이 지금 완전히 형성이 됐어요. 2차 연주를 시작해서 반도체와 겹치다가 교집합이었죠. 교집합이었다가 지금 이제 2차 연주가 쉬어지면서 반도체와 제약바이오가 또 교집합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약바이오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된 이야기까지 묶어서 추가로 해봤고요. 저의 마지막 키워드 점검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상화폐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본부장님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해요. 이게 궁금합니다. 가상화폐 관련주의 움직임이 강하게 나오고 금도 거래가 많이 실리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으로는 영향이 있을지 일단 궁금합니다. 항상 가상화폐 그쪽 가서 투자하세요라는 이야기를 주시곤 하는데요. 거래량 그쪽으로 많이 흡수될 경우에 그게 주식시장의 변동수가 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열어둬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한 4, 5년 전 그러니까 처음에 BTC가 2,500만 원 갔을 때 500만 원에서 2,500만 원 갔을 때는 사실 주식 증시에서 자금이 좀 이탈이 돼서 가상화폐 시장으로 많이 들어간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지금 증시는 가상화폐가 아니더라도 굉장히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 산업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과거하고는 조금 다르다라는 저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 증시의 자금은 증시 자금대로 코인 시장의 자금은 코인 시장대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관련주를 끌어와서 트레이딩하는 것은 현재 테마로 형성되어 있는 몇 가지 종목을 보면 힌트를 좀 바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우리 기술 투자잖아요. 가상화폐 가격은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관련주는 항상 똑같은 패턴이에요. 만약에 전날 가상화폐 가격이 오르면 시초에 갭 상승을 한 다음에 장 막판에는 다 윗고리를 달리면서 내려오는 경향이 없지 않았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고가를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초에 갭 찍고 그 다음에 은봉캔들로 지금 여전히 만들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도 죄송하지만 똑같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코인을 매매를 하시려면 코인 시장에서 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주식 시장엔 이 관련주구가 아니더라도 오늘 얼마나 또 새로운 테마가 이렇게 형성이 됐습니까? 네. 이쪽은 이쪽의 룰과 이쪽에 맞는 종목으로 저는 트레이딩 하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그리고 너무 안 하신 분들 너무 배아파하실 필요는 저는 없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도 짧게 해주시고 싶다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 나온 뉴스 두 가지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첫 번째 제가 ETF 미국에서 승인이 나왔을 때 이건 뭔가 수급이 좀 들어올 수 있다. 관심을 갖자고 말씀드렸고 지금 오늘 나온 것은 영국도 ETN을 허가할 것이다. 그런데 영국 ETN은 전문 투자자들만 대상이에요. 개인 투자자들 대상은 아닌데 어쨌든 수급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죠. 공교롭게도 우리가 딱 이분 포인트라는 게 있습니다. 1억을 찍었잖아요. 우리나라 돈. 1억을 찍었다라는 개념에 있어서는 조금 이제부터는 조금 울퉁불퉁한 구간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측면을 보시고요. 그렇듯이 이것도 핵심주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결국 저도 이쪽 투자하시려면 주변 주도로 올라가는 거 이거 관련 주도로 올라가는 것보다 역시 비트코인 차라리 보시고 이리도 모형을 차라리 지금 후속 주자로 영국에서는 언급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사항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약은 약사에게 포인트 점검 받아 봤습니다. 가상화폐까지 키워드 정리해 여기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IS의 김태성 본부장, 차영주 M10 전문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